41. 제빵시 사용하는 이스트의 주요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1. 산소 발생 2. 팽창작용 3. 향미부여 4. 발효조절 정답은 1. 산소 발생 42. 재과 제빵형 건조재료 등과 팽창제 및 유지재료를 알맞은 배합률로 균일하게 혼합한 원료는? 1. 프리믹스 2. 팽창제 3. 향신료 4. 밀가루 개선제 정답은 1. 프리믹스 43. 반죽조절제와 이스트의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것은? 1. 이스트 2. 제빵형 이스트푸드 3. 영양강화제 4. 펜토산 정답은 2. 제빵형 이스트푸드 44. 메가에는 아밀라아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식혜나 메가요 또는 맥주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이 같은 메가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 공유는? 1. 보리 2. 쌀 3. 밀 4. 콩 정답은 1. 보리 45. 유지의 가소성을 주는 지방결정체는 자연계에서 여러가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다음 중 융점이 가장 높은 형태는? 1. 알파형 2. 베타형 3. 베타프라임형 4. 감마형 정답은 2. 베타형 46. 다은중효소와 기질명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1. 리파아제 지방제 2. 아밀라아제 섬유소 3. 펩신, 단백질 4. 말타아제, 메가당 정답은 2. 아밀라아제, 섬유소 47. 콜레스테롤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담즙의 성분이다 2. 비타민 D3의 전구체가 된다 3. 탄수화물 중 다당류에 속한다 4. 다량 섭취 시 동맥경화의 원인 물질이 된다 정답은 3. 탄수화물 중 다당류에 속한다 48. 두 가지 식품을 섞어서 음식을 만들 때 단백질의 상호보완 작용이 가장 큰 것은? 1. 우유로 반죽한 빵 2. 쌀과 보리를 섞은 잡곡밥 3. 쌀과 밀을 섞은 잡곡밥 4.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를 섞어서 만든 빵 정답은 1. 우유로 반죽한 빵 49. 신체를 구성하는 무기질은 체중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가? 1. 4% 2. 24% 3. 54% 4. 84% 정답은 1. 4% 50. 열량 섭취량을 2500kcal 내외로 했을 때 이상적인 일일 지방 섭취량은? 1. 약 10에서 20g 2. 약 40에서 50g 3. 약 70에서 80g 4. 약 90에서 100g 51. 다음 세균 중 부패세균이 아닌 것은? 1. 어휘니아균 2. 슈도모나스균 3. 고초균 4. 티포이드균 정답은 4. 티포이드균 52. 아플라톡신을 생산하는 미생물은? 1. 효모 2. 세균 3. 바이러스 4. 곰팡이 정답은 4. 곰팡이 53. 면실유의 정제가 불충분할 때 남아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은? 1. 고시폴 2. 리신 3. 아미그달린 4. 솔라닌 정답은 1. 고시폴 54. 밀가루 등으로 오인하여 많은 식중독을 유발하며 습진성 피부질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은? 1. 수은 2. 비소 3. 납 4. 아연 정답은 2. 비소 55. 빵 및 생과자료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 보존료와 거리가 먼 것은? 1. 붕산 2. 포르말데이드 3. 승홍 4. 프로피온산 염류 정답은 4. 프로피온산 염류 56.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 시 식품의 첨가, 혼합, 치면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1. 식품 첨가물 2. 식품 3. 화학적 합성품 4. 기구 정답은 1. 식품 첨가물 57. 결핵에 특히 중요한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1. 토끼고기 2. 양고기 3. 돼지고기 4. 불완전 살균 우유 정답은 4. 불완전 살균 우유 58. 식중독 발생 시의 조치 사항 중 잘못된 것은? 1. 환자의 상태를 메모한다 2. 보건소에 신고한다 3. 식중독 의심이 있는 환자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한다 4. 먹던 음식물은 전부 버린다 정답은 4. 먹던 음식물은 전부 버린다 59. 다은중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질병은? 1. 폴리오 2. 결핵 3. 디프테리아 4. 성옥열 정답은 1. 폴리오 60.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사용기준은 누가 지정하는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 국립보건원장 3. 시도보건연구소장 4. 식음보건소장 정답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